안녕하세요 또다시 정신없는 시장으로 인사를 하 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사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1일보조 조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블레스 청소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블레스 청소기 무궁화의 전문가에요 무궁화 전문가 무궁화에서의 블레스 청소기 전문가 조합이신을 특별히 판매했습니다 우리 승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스를 몇번 방송해서 전문가도 있는데 제가 블레스만 그런게 아니라 나머지 상품들도 조금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은경씨가 말하시는거에 조금 전문가 아닌데 이만큼 덧붙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도 청소 잘 안하고 조용히해 다하니까 집에서도 청소 잘 안하고 또 요런 제품을 사실 제가 사용을 잘 안해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야미씨는 현모양초로 유명하잖아요 요리도 잘해 청소도 잘해 뭐 아주 그냥 무궁화에 그냥 곧 시집 보내야 할 그런 며느리감이 1등 후보라서 이렇게 또 청소기 방송을 할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죠 남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남자만 제일 중요한게 없네 조용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거는 블레스라는 무선 청소기입니다 블레스 브랜드 조금 얘기해드리면요 IPC라는 브랜드에서 런칭한 1인 가구 위주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무선인데 우리가 그냥 4인 가구를 그냥 청소하게 이걸 추천드려요 가 아니라 자식방이나 1인 그냥 가구 이 위주로 아니면은 내가 청소는 뭐 큰 청소기로 했지만 조금 조금 이렇게 부분부분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요 상품이라는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블레스는요 아주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휴대성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차량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집에서 작은 틈새 내 방 청소할 때 쓰시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혜혜님 안녕하셨나요 반갑습니다 몽땅몽땅 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몽땅몽땅이에요 제가 그리고 무선 청소기는요 사실 저는 어 저게 왜 필요한지 라고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제가 손님들한테 약간 눈치를 주더라고요 누군가 놀러 왔을 때 과자 먹고 이럴 때 제가 부스러기 부스러기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약간 흘리지 말고 먹어 이렇게 정색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눈치를 주게 되는 이유는 큰 청소기는 꺼내기가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손님한테 눈치 안 주셔도 되고 혹은 우리 아이나 그냥 내 자신이 어떤 걸 할 때도 그때그때 머리카락 떼어내고 테이프 이렇게 계속 갖다 놓고 하실 필요 없이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좋을 것 같죠 맞아요 저도 이 핸디 무선 핸디 청소기를 예전에 집에다 저희 온 가족이 같이 썼었는데 큰 청소기는 대청소할 때나 이럴 때 꼭 필요하니까 근데 그건 또 끈에서 선을 연결을 해서 해야 하죠 하는데 이제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진짜 장난 아니야 군것질도 너무 많이 해서 과사 부스러기나 아빠가 항상 한숨 쉬었어요 어우 저놈의 머리카락 저놈의 머리카락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드라이를 했거나 했을 때 그냥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빨리 빨리 치울 때 이런 핸디 청소기로 그냥 쓱쓱쓱쓱 하면 바로바로 깔끔해지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런 작고 가벼운 핸디 청소기들이 필요한건데 진짜 이 블레스는 아주 작고 가볍고 여자분들이 또 간편하게 딱 쉽게 될 수 있는 초경량의 미니 사이즈로 너무 가벼워요 이게 지금 경량도 초경량이고 크기도 작고 이런데 저는 디자인도요 우리가 집에 보통 청소기를 줄 때는 사실 구석에 두시죠 잘 안보이게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봤자 크고 약간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저희가 인테리어로도 그냥 갔다 왔을때도 거실 어느 곳에 있어도 굉장히 예쁘고 예쁘거지 그리고 이게 정말 초경량이라고 하셨죠 800g 밖에 안됩니다 진짜 초경량이라서 그렇죠 여자분들 그냥 손쉽게 싹싹싹싹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아까 디자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세련된 디자인에 비해서 이렇게 레드컬러 와인색 레드컬러와 화이트컬러 두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 조금 더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라면 화이트 가져가시고 그렇죠 난 조금 더 엣지있고 센스있는 그런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와인색깔 이렇게 두가지 선택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게 디자인 색깔까지 다 생각한 블랙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행혜님 흡입력이 얼마나 센가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디자인 좋고 가볍고 이런건 다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